대한민국의 미들금 UFC 파이터 아이언 터틀 박준용이 한국 시간으로 7월 16일 라스베이거스에서 펼쳐진 UFC on ESPN 49에서 알버트 두라에프를 상대로 멋진 승리를 가져갔다. 박준용의 상대였던 알버트 두라에프는 MMA전적 16승 4패로 러시아 단체인 ACA, ACB 챔피언을 지낸 전형적인 강한 레슬링 스킬을 베이스로 한 다케스탄의 파이터였다. 경기 전 국내외 전체적인 여론은 쉽게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팽팽한 대결이 될 거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경기 전날 펼쳐지는 공식 개체량에서 큰 컨디션 저 없이 감량이 잘 된 모습의 박준용이었고 페이스 오프 타임에서도 늘 그렇듯이 전의를 다지는 살인미소와 매너를 보여줬다. 드디어 펼쳐진 1라운드. 안면과 복부의 큰 공격을 계속 시도하면서 박준용을 흔들어보려고 했던 두라에프지만 탄탄한 가드 등 기본기가 훌륭한 박준용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후 두라에프의 킥이 나오자 곧바로 킥캐치를 통해 안목잡기 상황까지 연출했고 길로틴 초크 시도까지 이어졌다. 여기서 박준용이 경기를 끝내려고 체력을 많이 쓰지는 않았을까라고 약간 우려했다. 하지만 수영선출에 박준용의 체력은 아직 생생했다. 이어진 2라운드. 두라에프는 타격을 주로 선보였던 1라운드와 달리 본격적으로 레슬링 게임을 시도한다. 하지만 두라에프의 다케스탄 레슬링은 박준용의 합정동 레슬링 수비에 막히게 되고 체력도 함께 빠진 모습을 보여준다. 박준용은 이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진하면서 쉬지 않고 펀치를 낸다. 두라에프는 이런 강한 공세에 결국 무너지면서 백포지션을 박준용에게 내어준다. 박준용은 유리한 포지션에서 적절한 파운딩과 리어네이키드 초크를 몇 차례 시도한다. 두라에프는 노련하게 큰 위기에서 몇 번이나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 박준용이 더욱더 침착하게 백포지션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승리를 가져간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박준용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춤실력을 선보이면서 승리를 만끽했다. 경기를 라이브로 지켜보던 현역 UFC 선수들도 이 춤을 보고 감동을 했다. 오늘 승리를 거둔 박준용은 김동연과 함께 대한민국 UFC 파이터 최다연승 4연승 기록을 세웠다. 거기에 사실상 차기 미들급 타이틀 도전자인 뒷점멸 밑에 연승 순위 이름을 올리며 UFC의 본인 이름을 각인시켰다. 경기 후 기자 인터뷰에서 두라에프를 최초로 피니시시킨 파이터라고 알려주자. 본인은 몰랐다면서 그저 럭키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춤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술 마시는 걸 좋아해서 술을 먹고 가끔씩 춤을 추며 기자회견장에 맥주가 있었다면 한 번 더 춤을 출 수 있다고 밝혔다.